1번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사람이에요 2번 민수씨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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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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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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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물 2병이 얼마예요? 남성쿠옷 터라이 10번 모두 25만 7천원이에요 11번 사과 6개 하고 오렌지 8개 주세요 18개 Un 20ICO 12번 어제 우리는 집에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13번 저는 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을도 좋아합니다 봄을 좋아합니다 봄 봄 봄 봄 봄 오늘 날씨가 어때요? 15번 한국의 겨울은 춥고 눈이 많이 옵니다 눈이 많이 옵니다 눈이 많이 옵니다 16번 마크 씨는 오늘 운동을 안 해요 내일 운동해요 오늘 운동을 안 해요 내일 운동해요 17번 한국어 수업이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있어요? 오후 3시 30분에 수진 씨를 만나요? 19번 저녁에 시간이 있어요? 같이 마크 씨 집에 놀러 갈까요? 저녁에 아침에 약속이 있어요 점심은 어때요? 아침 뭐예요? 아침 기분 좋을 거요 ok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